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다음 표는 영수씨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영수씨는 토요일에 얼마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까? 다음 표는 영수씨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영수씨는 토요일에 얼마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까?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간 분 요일별 통화량 월 수 금 일 화 목 토 일 5분 2 10분 3 20분 4 2시간 4 2시간 다음은 1년 동안 어느 책방에서 팔린 책의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책을 가장 많이 샀습니까? 다음은 1년 동안 어느 책방에서 팔린 책의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책을 가장 많이 샀습니까? 어류면? 아침 5분 4 5분 5분 6분 6번 5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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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4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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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겨울 다음은 용산에 도착하는 열차 안내판입니다.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용산에 도착하는 열차 안내판입니다.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차 도착 안내 현재 시각 17시 54분 열차 번호 열차 이름 출발역 출발시각 도착시각 도착홈 지연 1. 가장 빨리 도착할 열차는 목포에서 출발한 KTX입니다. 2. 목포 용산간 무궁화호 열차는 제 시간에 도착하겠습니다. 3. 여수 용산간 무궁화호 열차는 오후 3시에 출발했습니다. 4. 장항 용산간 새마을호 열차는 오후 7시 이후에 도착합니다. 5. 이 사람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6. 이 사람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5. 이 사람이 도착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똑바로 걸어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똑바로 걸어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넸습니다 학교, 교회, 병원, 우체국, 아파트 현재 위치 1. 교회 2. 병원 3. 학교 4. 우체국 다음은 병원 진료 시간표입니다 오후 7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다음은 병원 진료 시간표입니다 오후 7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진료 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시 수요일 야간 진료일수 수요일 야간 진료일수 모후 7시 오후 9시 점심시간 오후 1시 오후 2시 일요일 공휴일 휴진 1. 월요일 1. 월요일 2. 수요일 3. 토요일 4. 일요일 다음은 영수의 토요일 일과표입니다 영수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다음은 영수의 토요일 일과표입니다 영수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잠자기 TV 보기 저녁 식사 운동 외국어 공부 점심 식사 컴퓨터 하기 아침 식사 1. 운동을 합니다 2. 낮잠을 잡니다 3. 컴퓨터를 삽니다 4. 텔레비전을 봅니다 다음은 건물의 안내판입니다 이 건물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건물의 안내판입니다 이 건물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강남여행사 한국치과 한강내과 서울은행 서울은행 수신 미용실 파임커피숍 행복의 꾹 하나 부동산 주차장 1. 집을 구하는 일 2. 머리를 자르는 일 2. 머리를 자르는 일 3. 편지를 붙이는 일 4. 이 치료를 받는 일 5.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의 관광지를 조사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의 관광지 경주 8.4% 제주도 10.1% 민속촌 13.3% 부산 20.1% 서울 82.8% 1. 경주 2. 부산 3. 서울 4. 제주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산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어느 산입니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산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어느 산입니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산 퍼센트 설악산 지르산 북한산 북한산 내장산 기타 1. 내장산 2. 북한산 3. 지르산 4. 설악산 다음은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요일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을 제일 적게 타는 요일은 언제입니까? 4.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요일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을 제일 적게 타는 요일은 언제입니까? 5. 요일별 지하철 이용 승객수 1만 명 5. 일 1. 일요일 2. 월요일 2. 월요일 3. 금요일 3. 금요일 4. 토요일 30대 회사원들에게 여름휴가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30대 회사원들에게 여름휴가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여름휴가 계획 퍼센트 취미활동 9.2 집에서 휴식 26.2 운동하기 10.2 해외여행 7.6 산이나 바다로 감 38.8 기타 8 다음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한 표입니다.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한 표입니다.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기타 20.4 수영 7.5 걷기 9.6 농구 14.5 등산 18.4 축구 29.6 우체국의 위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우체국의 위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병원 극장 은행 시청 꽃집 컴퓨터 상가 우체국 서점 1. 우체국은 은행과 병원 사이에 있습니다. 2. 우체국은 은행과 시청 사이에 있습니다. 3. 우체국은 곱집과 컴퓨터 상가 사이에 있습니다. 4. 우체국은 서점과 컴퓨터 상가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극장입니다. 몇 층에서 영어표를 살 수 있습니까? 다음은 서울 극장입니다. 몇 층에서 영어표를 살 수 있습니까? 서울 식당 영어관 3. 사관 영어관 1. 이관 커피숍 서울 극장 매표소 주차장 1. 5층 2. 3층 3. 1층 4. 지하 1층 책을 사려고 합니다. 이 건물 몇 층에 가야 합니까? 책을 사려고 합니다. 이 건물 몇 층에 가야 합니까? 서울 빌딩 서점 악기사 옷가게 전자제품 슈퍼마켓 안경 안경 청과 청육점 1. 1층 2. 2층 3. 3층 4. 4층 경찰서에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경찰서에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은행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1. 4거리에서 유턴합니다. 2. 4거리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3. 4거리를 지나 똑바로 갑니다. 4. 4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4. 4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4. 4거리에서 소방서에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은행 은행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1. 4거리에서 1. 4거리에서 유턴합니다. 2. 4거리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3. 4거리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3. 4거리를 지나 4. 5거리에서 4. 5거리에서 4. 5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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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를 배우려면 몇 층에 가야 합니까? 제 1 빌딩 외국어학관 주 1 여행사 주 1 여행사 서울 내과 제일 치과 국민은행 제일 야구 국민은행 제일 부동산 주차장 주차장 1. 1층 2. 3층 3. 4층 4. 5층 다음은 5층짜리 건물의 안내 간판입니다. 빵과 우유를 사려면 몇 층에 가야 합니까? 다음은 5층짜리 건물의 안내 간판입니다. 빵과 우유를 사려면 몇 층에 가야 합니까? 5층짜리 건물의 안내 간판입니다. 목영 빌딩 외국어학관 외국어학관 주 세계여행사 주 서울여행사 서울 병원 우유를 사려면 몇 층에 가야 합니까? 무용약국 하나은행 24시간 편의점 길을 사세요 한식탕 중식탕 1. 지하 1층 2. 1층 3. 2층 4. 3층 이 건물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맥주집 한식집 미용실 세탁소 약국 1. 옷을 파는 곳 2. 약을 파는 곳 3. 술을 마시는 곳 4. 머리를 자르는 곳 5. 문구 6. 뵙지 4.يد 6. 낯입 6. 뵙지 7. 뵙지 8. 뵙지 6. 뵙지 11. 뵙지 7. 뵙지 8. 뵙지 9. 뵙지 9. 뵙지 10. 뵙지 9. 뵙지